자, 기죽지 말고 한 번 해 보는 거야 나는 할 수 있어 못 할 건 없지 유진이, 레이나가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쓰고. 오르락내리락해 자꾸만 이런 춤인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자, 앉아. 내가 괴로워. 가슴이 아파. 가슴이 아프고 게 안 이상한데 이렇게 하면 이게 엇박이 나면서 발연기가 되는 거야. 이해됐어? 그래서 이해됐어? 완전 이해됐지? 선, 정서, 후 안무. 선, 정서. 뭐든지 연기도 안무도 정서가 있어야지. 자꾸만 오빠 때문에 내 맘은 흔들흔들 서 있을 수도 없어. 계속 어색하니까 계속 눈치를. 자꾸만 오빠 때문에. 아이고, 너무 어색한데. 너무 걱정이 어떡하죠. 오빠. 오르락내리락해 자꾸만 오빠 때문에. 이거보다는 오르락내리락해 자꾸만. 누구 때문에? 오빠 때문에. 오빠 때문에. 포인트를. 그렇지, 누구 때문에? 오빠 때문에. 아저씨도 아니고. 상천도 아니고 동생 누구야. 오빠 때문에. 오르락내리락해 자꾸만 오빠 때문에. 오르락내리락해 자꾸만 오빠 때문에. 그렇지. 됐어. 아까보다 홀라. 홀라요? 아까보다 홀라. 너는 어때? 저도 좋아요. 네가 좋아해야 돼. 뭔가 약간 안개 속에서 헤매다가. 불빛 본 느낌. 그래, 그래. 좋았어, 좋았어. 그렇지. 그렇지. 크리스 오빠만 쫓아가세요. 크리스 오빠만 쫓아가세요. 그래서 오르락내리락해 자꾸만 오빠 때문에.